예전 사진을 봤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잘생겨지신건지 예전 모습과 너무 잘인 모습을 봤거든요 아 예전 사진? 아 그래 이거 이거 이게 산들씨가 맞아요? 와 저 사진이 예전 사진이죠 이제 안경 때문에 저렇게 생겨진거에요 안경 때문에? 아니 고작 안경 하나로 그렇게 얼굴이 엉망진창 될 수가 있나요? 아니 진짜 안경이에요? 그래서 제가 안경을 준비해왔는데 안경을 다섯 개로 준비해왔습니다 과연 이 안경 때문에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네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들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라도 이 안경만 쓰면은 아 뭔가 조금 이상해진다 자 그럼 안경 쓰고 안경 쓰고 한 분 한 분 소개해볼까요? 산들씨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 했죠 자 선배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B1F 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1F 바로입니다 반갑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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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어울려 잘어울려 안경 안녕하세요 B1F 막내 공찬입니다 반갑상 반갑상 안녕하세요 B2F가 축하드립니다.